아 진짜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지네 불을 세게 하면 펴버리니까 오늘 또 때깔 더 시키면 어느 날이 조금 더 좋은 날이 있어 맛을 부르는 때깔 빛깔 이제 나도 돈돈 걸겠습니다 그 책승 최은남 아세요? 아니요 난 그 사람들 시키도사랑 연결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최은남? 최은남 알 것 같은데 이름만 알아 원래 스마트 투어 뭐 이런 거 했고 알리바바 통해서 물건들어서 팔고 그다가 카린인가 어디라 방에 찍어서 올리고 나랑 또 다른 사람이랑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도사에서 교육한다 뭐 어쩌쩌쩌쩌 그냥 한글자막 by 한효정